렐루야, 안녕하세요. 라바스 볼리메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천상의 신비한 능력과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를 채워주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주를 돼지 목에 걸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합당한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러 우리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저도 이번에 집회차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또 우리가 잘 상고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되고 실제화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게 이끄실 수 있는 복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자 들어가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와 베드로 후서의 흐름에 첫 후서 1장 1,2절부터 굉장히 디터민하게 확실히 정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뭐예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된 자들에게 그럼 뭐 실제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여호 하나님 아버지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영어로 보면 디바인 파워라고 있어요 디바인 파워 디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얘기할 때 디바인하다 신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디바인 파워 영어로는 디바인인데 한국말은 신기한 능력이 나왔어요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디바인 파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됐고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 실제로 각자의 삶의 임한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즉 순종의 삶 믿고 따른다 하면 순종이라고 하나님 부르시죠 무조건 어떻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려면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의 빛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진정한 순종으로의 세상에 살아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설명을 합니다 4장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질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디바인 파워? 신의 능력은 뭐예요? 신의 성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의 성품이 없는 자가 신의 능력을 누리길 바라거나 얻길 바란다면 사단이랄 수 있죠 사탄적인 열매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그 안에서부터 더러운 불을 안에 풍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에서부터 더러운 불이 나와 스스로를 살아버리는 불살라버리는 더러운 불에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이 보배롭고 질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력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의 능력 신기한 능력 디바인 파워를 원해야 되는데 정력 자신을 드러내고 하거나 자신의 기치를 높이 올리려거나 아니면 자신이 더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죠 도리어 더러운 정력에 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싸울 걸 싸우고 싶어요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력과 이런 것을 찍어버리고 도끼로 찍어버리듯이 찍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축하함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을 설명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하셨으니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와 자 8절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의의 수비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즉 뭐예요? 예수의 구슬을 알아가고 열매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의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근데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와 교회라는 어떤 그 흐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은 머리가 없는 몸처럼 그렇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은 원하지 아니하고 신기한 능력도 없고 즉 세상이 원하는 정력적으로 꽉 찬 것 잘 먹고 잘 살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에만 관심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상한 변태적인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허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신의 성품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덕을 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페이스가 있는데 굿네스 덕스럽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진정한 성품적인 겨려가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다 하면 여러분 믿음 안에 굿네스 오브 갓 덕이 있는지 덕스러운 믿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어떻게 덕을 세울까요 믿습니다 라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함인가 그렇죠 내가 믿는다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결과적인 흐름과 그런 모든 것이 선하지 않은가 선한가를 덕스러운가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덕이 있다 참 깊은 말씀이죠 믿음이 있다 하나 그 믿음이 불량식품 같은 결국 몸에 해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덕이 있는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습니다 라고 막 그냥 정말 굉장히 아집적인 고집적인 어떤 정말 전투적인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각해보면 분별하기 쉽죠 덕스러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요 덕의 지식을 그렇죠 덕스럽고 선하고 착한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흐름에 지식이 없어요 천상의 지식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겨려된 그렇죠 하나님은요 선하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덕스럽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지혜 지식의 근본이 되신 건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멋있음이 천상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허락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우리 베드로씨도 굉장히 이 책을 베드로 후서 전후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 인도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베드로 형님도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배움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천상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든지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고 따르고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상의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지식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흐름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을 찾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며마 지식이 있는 자리에 되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천상의 지식은 그 일이 오직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오시고 하며 기도합니다 자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나 재밌거든요 신나거든요 다니엘서의 계시록에 대한 흐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그렇죠 또 말씀 여러가지 흐름 가운데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지혜서와 시가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언서들 안에 또 선지서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뛰어남을 정말 알게 되고 누리게 되면 신나죠 더 알고 싶죠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위대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안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상하탑을 쌓는 것처럼 어떤 안다 하나 그런데 아는 데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 안에 절제가 생기는 흐름이 더 숭고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안에 절제가 되는 성령 안에서 절제가 되는 자는 절제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또 고급 정보 어떻게 보면 그렇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말 세상이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가운데 예수 구의소를 통하여 정말 너무나 비밀스런 삶 하나님 사이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일어나주시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제의 또 뭐예요? 인내를 그러셨어요 절제의 인내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흐름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실하게 진도 나아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도리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의 순종의 삶 인내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류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 흐름에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나가는 진정한 이유 즉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유 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상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인내 참는 것만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어디예요? 그 인내하는 가운데 경건을 경건이 일어나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땐 감사 좋다 막 울고 다 해요 감격해요 그런데 인내함이 없어요 좀만 힘들고 좀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능력을 누리게 해요 원하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천상의 능력 Divine Power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누리시려면 인내하는 가운데 또 경건도 더해지는 참 소상 경건하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 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상의 Divine Power 천상의 신기한 능력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7절에 보니 경건에 어떻게 돼요? 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경건의 형제의 우애 즉 그 경건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경건이 또 천상의 그 Divine Power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자기 중심적 사항 나만 경건하면 됐지 뭐 이런 이상한 믿음 말고요 그렇죠? 그런 형제를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섬기고 또 아낌없이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상의 신기한 능력을 더하시려고 우리를 따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인도하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형제의 우애 자 형제의 우애인데 아니 그것도 형제의 우애도 사랑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행함과 신실함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되겠죠 또 주고 나누고 또 섬기고 실제화되게 마음을 쓰고 그렇죠?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여러가지 온 마음 온 힘을 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기한 능력을 허락하신다 했다는 거죠 네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해 보니 자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의의 숨을수록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게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로 알게 게으른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에는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의 중심과 사고의 중심과 그 결정과 또 순종에 순종한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행실 가운데 행실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결국 다 거짓이죠 남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자 본인의 본인의 날마다의 생활의 패턴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은가 굉장히 언밸런스 되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순종하여 날마다의 삶이 순종의 연속 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아가는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화해가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어 말씀이 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어 실체가 되는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진정으로 소화가 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 움직여 나가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합체가 되어 말씀 자체가 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열매가 확인이 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또 부드럽지만 또 강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설명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인하길 바랍니다 그런 게 없으면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구절 같이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영어로 보면 굉장히 또 재밌어요 But if anyone does not have them He is a near sighted and blind 지금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돼지가 바로 앞에 먹이에만 모든 것이 킁킁대고 있는 것처럼 근시한적인 것만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앞을 진정으로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안타깝게 하십시오 안타깝게 하십시오 안타깝지만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한다 하나 진정으로 진정으로 연명하는 것만 깨끗하게 되어버린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훈련하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엄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엄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이 잊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인데 진정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가까스로 함정만 피하는 함정에 빠져 즉시 주하는 일만 피하는 그런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더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귀한 겁니다 잘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스플렌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들의 삶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계속 읽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왜 부르셨는지 왜 택하셨는지 분명히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녀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고편만 보고 실제를 누리지 못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흐름이 바뀌는 흐름이 있네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거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육신의 장막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박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 형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미 오른줄로 여겨놓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줌을 알립니다 지금 믿음의 경륜을 쭉 쌓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베드로 형제가 베드로 장모님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사람들 많이 봐왔거든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았으나 또 안다 하는 것 같았으나 또 순종한다 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 게 드러난 것을 보고 굉장히 참담했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들의 믿음이 실체적이지 않았구나 아 이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굉장히 굉장히 어린아이의 같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다달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안타까워서 살아있는가 반드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아 참 베드로 장모님의 유언처럼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영글은 믿음 그렇죠 그것을 드러낸 것이니 제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진지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즉 죽은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말씀 실제로 쓴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그렇죠 마테마가 누가요 사부음소에서도 극히 나왔지만 질기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늘에서 굉장히 참 영적인 경험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직접 들렸던 그 순간 변화산의 그 흐름의 그 순간 베드로 장모님이 베드로 형제가 보기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장 신비스럽고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너 자신의 상황에서 눈을 떠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때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죠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얘가 나를 많이 속이 나를 많이 골탕 먹인다 얘 얘가 나를 많이 힘들게 한다 이런 자가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끌끌 끌 혀를 차는 혀를 차시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천상에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함께 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서 하늘로서 나움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님의 안배에서 여러분들의 그러나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동자를 이글거리며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제발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흐름을 전혀 감지 못하는 막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과 영의 눈이 띄어 하나님께 예민해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몇 절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과 동냉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 온전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순종하여 이제 믿음의 어떤 행보가 좀 많이 드러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에 있을 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있고요 그걸 또 드러내주는 때가 있는 거죠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종의 삶을 나아가 믿음이 있다 하여 교만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이 바울 사도도 아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님이 아니시라 베드로 사도도 인생에 그런 때가 있지 않았었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안다 하나? 아직 깨달아 가나? 우리 한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러겠죠? 그러니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그러나 더욱더 사랑이 충만하여 천상의 모든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했다 좀 경험했다 하시다가 아니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종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떠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 매참하여 신기한 능력 디바인 파워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